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입니다! 네, 여러분! 드디어 2013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네, 2013년에는 희망사항을 매일에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? 리키군과 창조군은 어떤 희망사항이 있나요? 친구야, 너 뭐 있니? 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! 안 돼! 안 돼요? 네, 그러면 저희 애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또 T-TOP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와우! 네, 항상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항상 저희가 저희 T-TOP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저희 T-TOP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I wish everyone's wishes coming to you next year. Happy New Year! Happy New Year! Happy New Year, Happy New Year, Happy New Year!